아줌마 쓰러지기 며칠 전부터 뭘 했는지 알아볼게 방법이 있어? 언니 내가 방법을 찾았어 증거를 갖고 오세요 그럼 내가 그거 비싸게 사줄 테니까 여기 박스에 샘플용 화장품 세트가 들어있어요 내일까지 있는 인껏 팔아보세요 오늘 마음이 도대체 몇 가지예요? 그럼 화장품 외판 같이 하는 거예요? 상대방한테 질 순 없잖아 힘들면 언제든지 얘기해요 내가 푸념이라도 들어줄게 거기 누구야? 은전히?